안녕하세요. 본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화 주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약간 일정 조정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 순서랑 약간 바뀐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급주제 선정 근데 되게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여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주제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안정세로 과연 돌아섰는가 전 세계의 관심사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뉴스 시간에 이걸 다뤄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볼 데이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심화 시간에 다루면 좋겠다. 사실 물가 상승이 좀 완화가 된 기미가 있어야 기준금리도 좀 증가 속도가 완화되든지 최소한 멈추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하락으로 돼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 관심사죠. 그렇죠. 세계 경제의 변화. 이게 다 우리가 연준의 금리만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사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월 13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5% 상승한 걸로 발표가 돼서 그 정도면 22개월 만에 최저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이제 좀 되는 거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동시에 다른 보도로는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잘 모른다. 특히나 소비자의 물가 기대심리는 오히려 더 높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맘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미국의 물가 안정의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데이터를 제공을 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저작권을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와도 되는 건가 하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분의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셉 폴리타노라는 분인데 요즘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프리시타스 약간 스페니쉬 같기도 한데 아프리시타스 이코노믹스인 것 같은데 웹사이트 되게 간단하게 아프리시타스.io 여기로 가시면 아 근데 그 이름도 참 특이하시네요. 폴리타노. 네네 뭐 약간 나틴계통이신 분인가 봐요. 되게 정치적인 느낌이 근데 이분이 미국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그래픽하게 업투데이트된 그런 거를 계속 올려줘서 저도 최근에 이걸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 같은 거를 매주 하나씩 생산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광고는 충분히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좀 이제 사용을 해도 그 뭐 화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이 뭐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건데 제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022년 근처에 확 올라갔다가 2021년부터 2022년 확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그거를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뭐 코어 서비스, 코어 상품 그리고 에너지, 음식, 이렇게 식료품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코어 물가라고 하는 게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때죠. 네, 워낙 그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니까 정말로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코어를 봐야 된다. 네. 해서 이제 코어, 뭐 PC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에너지랑 식료품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어 중에서는 서비스랑 상품을 나눠놓고 상품을 나눠놓고 근데 이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쪽에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남아있죠. 이제 파란색이 코어 서비스고 빨간색이 식료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물가 상승에 에너지는 이제는 물가 상승 역할을 거의 안 하고 근데 사실 이거 보니까 또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요레타가 지금 또 오펙 플러스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사실은 크다는 거 우리도 하죠.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난달까지는 오히려 에너지는 보시면 마이너스 요인이네요. 네. 밑으로 좀 내려가 있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물가도 이제 거의 다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 남은 거는 식료품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게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연간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식료품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추세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은 파란색은 장바구니 물가고요. 빨간색은 외식 물가입니다. 이게 다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사실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근데 이게 보시면 외식 물가는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아직 돌아서지는 않은 상태고요. 근데 장바구니가 그 장바구니가 그러니까 좀 약간 원재료 상태의 음식들이 그렇죠.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가서 마트 같은 데서 샀을 때 그때 느끼는 물가 얘는 확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아마 그 교수님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내용 중에 그 국제 식료품 가격이 좀 안정세로 돌아섰고 그게 이제 몇 개월 상간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안정됐죠.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식용유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외식 물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미국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물가 아까는 연간 물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월별 물가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전히 이제 이것도 코어 서비스 상품, 에너지, 식료품으로 나눠놓은 건데 그 추세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월별로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후드가 없어졌네요. 네. 후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간 물가로 보면 식료품의 영향이 아직도 꽤 남아있지만 월별로 보면 식료품의 영향이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코어 서비스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물가가 그러니까 미국이 고용시장이 좋았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겠네요. 사람 쓰는 게 여전히 비싸니까 서비스 관련돼서는 물가 상승이 상당히 아무래도 변화가 빠르기가 어려운 게 코어 서비스. 아까 봤던 식료품, 장바구니 식료품 가격은 떨어졌는데 외식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것도 결국은 서비스 가격이니까요. 그렇죠.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코어 서비스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 방향으로 다 안정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거기에 코어 서비스는 그럼 왜 아직도 강하냐 이것도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렌트비. 주거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올라가다가 끊긴 거 파란색, 빨간색. 이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렌트. 미국에서 직접 렌트로 내는 경우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자기 집에 거주를 하지만 자기 집에 거주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임대료를 내는 거 임대료를 스스로한테 내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계산을 해서 간주해서 집어넣죠. 네. CPI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으로는 여기 보면 Zillow Observed Rent Index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리스트, 미디언 리스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렌트비는 그 샘플로 해서 렌트 얼마나 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새로 렌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계약하느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겠죠. 계속 계약이 갱신이 되면서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 추세를 잘 보면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군요. 네. 미국에는 정말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Zillow Index나 역시 서비스 강국. 네. 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이 CPI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좀 가능한데 이 분들의 예상은 꼭대기를 쳤다 이거예요. 진짜네요. 정말 지금 이제 벌써 23년 4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연도가 표시가 안 됐지만 22년과 24년 사이가 23년이고 그러면 그 반이 23년 6월일 텐데 우리가 지금 23년 4월이면 이미 뭐 정점 찍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실측치고 그 위에 이 두 개는 예상치인데 실측치는 저기까지가 딱 끝인데 지금이 정점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렌트 인덱스는 앞으로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코어 서비스에서도 굿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히도 뜯어봤네요. 네.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로스 그러니까 렌트비가 성장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증가하느냐. 이것도 그건 실측치겠죠. 실측치가 최근까지는 그게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는 게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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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게 참 희한한 게 그 팬데믹 중에 렌트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물론 돈도 많이 풀리고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임대료 같은 것도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제대로 안 올라가는데 이런 부담만 올라가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꽁꽁 묶여 있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초기에 2020에서 2021년까지는 꽉 이렇게 막 심할 정도로 이거를 닫아놓고 있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이거를 그냥 풀었잖아요. 풀긴 했죠. 아 그렇죠. 사실 되게 활발하게 돌아가긴 했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풀었기 때문에 그게 회복기가 빨리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히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드디어 꺾였다. 꺾였다는 거죠. 아우 좋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서비스, 코어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뭐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코어 상품 전부 다 안정세로 돌아선 상태고 이제 남은 게 코어 서비스인데 코어 서비스도 적어도 예측으로 봐서는 이제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렌트라고 하는 게 꺾였기 때문에 라는 거길래요. 네.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상당히 그 많은 언제 또 아까 이제 500플러스 얘기도 하셨지만 원래 그 문제가 생겼던 게 에너지 문제였어요.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게 공급망 충격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된 거 맞느냐 앞으로 다시 또 오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그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추세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전기료, 그 다음에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그리고 가스를 보고 계시는데 전기는 지금 완만한 상승 중이고요. 미국 얘기입니다. 계속 파란색 진한선이 전기니까 전기요금은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휘발유라든지 물론 이제 500플러스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안정화가 꺾여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약간 도시가스 같은 게 하늘색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화로 가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빨간색이죠. 핑크색인데 그게 이제 확 올랐다가 핑크색은 먼저 좀 꺾였고 연두색, 하늘색도 지금 최근에 꺾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게 지금 확 올라갔을 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그 충격에서 이제 거의 허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추세로 돌아선 그런 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망 충격을 또 이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 이게 자동,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막 신차 나오는, 새차 나오는 데까지 막 뭐 1년, 2년 걸린다고 보니까 당장 이제 급한 분들은 중고차를 샀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그 추세 자체가 이게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급망 충격을 나타내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CPI의 빨간색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 부분에서 중고차와 트럭의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 Used Vehicle Value Index라고 해서 중고차의 가격, 그러니까 가치 기수네요. 그렇죠. 다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둘 다 꺾여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빨간색 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파란색 선은 다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서 중고차, 그러니까 차 딜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좀 이윤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마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이제 팔게 하는 그런 극이 좀 있대요. 우리는 뭐 미국 사정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는 빨간색 CPI의 떨어지는 추세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수익성을 악화가 되더라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자동차 생산 회복이 아직도 멀었다. 아, 그게 이제 진한 파란색 선으로 드러나는 거군요. 파란색 선이 좀 드러난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아직은 좀 생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게요. 사실은 뉴스 보도 나오는 걸로 봐도 새 차 생산이 그렇다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 물가가 안정화가 됐지만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약간은 좀 약간 움츠러들어서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아직 공군망, 근본 원인인 공군망 충격에는 조금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직 전쟁도 계속 되고 있고 미중 간 갈등도 전혀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공군망 충격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해결이 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에너지 쪽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제조업 생산 이런 부분은 아직 공군망 충격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미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농산물 시장은 상당히 안정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물론 레벨로는 아직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 시리얼 앤 베이커리 프로덕트 그래서 곡물이죠. 주로 이제 그쪽에서는 시리얼 해먹고 뭐 빵 해먹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 또는 빨간색이 유제품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하늘색이 과일과 야채 그리고 약간 회색 이게 육류 그 다음에 뭐 계란 그리고 뭐 어류 뭐 이런 건 생선 이런 건 어류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꺾여서 다시 이제 영쪽으로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 추세가 확실히 이 공급망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물가도 진정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풀 서비스 밀 앤 스낵 이게 이제 그 외식으로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사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뭐 이거 찍고 키우스크에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오더하고 맞습니다. 음식 먹고 나오면서 긁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한 그런 가격인 거죠. 이걸 보시면은 쭉 그냥 뭐 코로나 기간에도 그냥 이거는 뭐 그 가격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2021년 이후에 확 올라갔는데 약간 이제 꺾이려고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레벨 면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뭐 상승률로 보면은 6, 7% 정도니까 그 정도면 사실 굉장히 급격한 상승률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여전히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은 기대 인플레입니다. 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인플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분 얘기로는 소비자의 그 기대 인플레에 여기 그래프로 소개는 안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약간 믹스트 시그널로 나오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은 억제가 됐는데 가장 최근에 소비자 물가 기대 심리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건 뭐 아직까지 그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소비자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약간씩 좀 불규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게 좀 특이한 경우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보다는 사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즈니스 유닛 코스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사업체들이 자기네 비용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 물가 수준을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더니 이미 피크를 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코스트라고 하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런 거 많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꺾이고 있다니까 되게 반갑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기대라고 하는 점도 저희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특히 기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진짜로 오르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주의깊게 보는데 아직은 그래서 불안 요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아무 요인이 없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인플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어쨌든 소비자 쪽은 좀 불규칙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생산자 쪽은 비용 안정이 이게 자기들 주의에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피크를 이미 찍고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내년에. 이게 1년 후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그거를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보면은요. 이제 아주 단기 쇼텀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보면 1월 달에는 2% 수준까지였다가 지금 이제 꽤 높아져 있는 수준인데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미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들어서면서 낙관론이 싹 부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이제 드디어 좀 다들 막 힘들다고 하고 막 아 이게 금리 인상 그만 좀 해 막 이런 분위기에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탁 반전 분위기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금방 인플레 예측을 안정세로 잡아서 여기 보시면은 2% 초반대로 그때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계가 더 나오면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휴 그래도 뭐 3%대 초반이면 엄청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곧 이게 이제 좋아질 거다. 한 1년 이내를 이제 단기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휴 근데 이거 너무 희망을 담아서 네. 그러니까 연말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네. 근데 아무튼 그것도 살짝 안정세가 이제 맨 끝에 보면 약간 꺾이니까 살짝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아직 연초 수준보다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합쳐진 기대일 수도 있어서 좋은 사인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물가가 잡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가 물가에 집중하면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인플레이션 예측은 더욱 더 흥미로운데 확실한 안정세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밴드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한 게 뭐냐면 이 2%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 타겟을 삼고 있는 게 이제 2% 타겟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까라는 거를 그 보려면 채권 가격에 채권 국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걸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국채 가격가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장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아 사람들이 이 정도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유리하면 사고 불리할 것 같으면 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봤을 때 그 가격에서 딱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그런 거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면 그게 브레이크 이븐이 될까라는 거를 시장에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선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딱 그러면 아 이 정도로 보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조사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긴 어려운데 아 정말 맞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저는 진짜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은 5년 5년 물 그러니까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그 예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빨간색은 5년 후에 그 이후 5년 아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5년 후에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이 5년 빨간색이 10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 밴드 안에 점점 모이고 있죠. 그러네요. 점점 모이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밴드의 아래쪽으로 거의 2% 조금 올라가는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타겟 범위 안에 파란색 밴드 안에 들어온 거는 22년도 후반 뭐 한 후반 이후 특히나 4분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파란색 붉은색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그런 하얼락 안정색.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뭘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패드를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패드가 결국 몇 년 안에 이거를 확실하게 자기네 타겟으로 가져갈 거다. 네. 라는 걸 예측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좋겠네요. 패드는. 이런 신뢰도 받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이 그래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확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이게 좀 뭐랄까요. 방향 전환은 이제 요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물가 상승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적어도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로 바라보고 싶은 데는 확실하게 이제 코너를 돌아섰다라고는 판단이 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 코너를 너무 돌아서서 너무 빨리 가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연착륙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경기 침체까지 치워내러 가느냐라고 하는 게 좀 초밀의 관심상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일드한 리세션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마일드한 수준에서 끝날지 어쨌든 오긴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을 때 그럼 우린 또 마일드한 수준으로 온화한 수준으로 겪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마일드한 수준으로라도 막으면 굉장히 성공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미국이 막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기댈 때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긍정적인 뉴스 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그 그럼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아 우선 저도 급하게 준비하신 걸로서는 오 예. 하여튼 또 정말 공부되고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숙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